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수송 재판에서 일본인 야마모토 변호사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30년 넘게 대변해온 변호사인데요.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한 가운데 원고 측은 야마모토 변호사에게 국가 면제 원칙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는데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야 위원들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태와 서민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따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오늘 2차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결정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